따라 지금부터 보여주는 지옥은 예수를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간에 너무도 쉽게 범하는 죄들이란다 하시며 사람들이 이런 죄들을 큰 죄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죄들이 있었어요 어머 예수님, 박이가 저 사람 눈을 빼요 제 눈앞에 그런 벌 받고 있는 장면이 펼쳐졌었거든요 너무 징그러워요 예수님 내 눈 빼지마 나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아 내 눈 빼지마 소리 지내는 저 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지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이 지옥은 남을 째려보거나 눈으로 범죄했던 자들이 회개하지 않아 오게 되는 지옥이란다 남이 미워 그 사람이 보기 싫어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미움의 마음 눈으로 남을 째려본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 째려보기 싫어 눈을 피한 자체도 마음의 눈으로 째려보는 죄를 지은 건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미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즉시 회개할게요 잘못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반드시 전하거라 이 지옥은 너무나도 악한 곳이란다 이 지옥은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오게 되는 것인데 기회는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까지밖에 기회는 없단다 회개할 기회가 죽어서는 전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즉시 즉시 회개할 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회개하라고 세상에 가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주님은 또 다른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입술로 지은 지옥의 방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 이 지옥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오는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며 보여주셨던 곳이지 않아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장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 나 죽네 나 좀 살려줘 살려달라고 마귀가 내 혀를 다 빼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영혼인데도 그 영혼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을 모면하라고 했던 거짓말들이 계속 평생 거짓말하게 만들고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보는데 예수님 저 마귀가 저자의 혀를 빼요 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난도질하고 있어요 제가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지금 저 소리 지르는 것은 평생을 거짓말하며 살고 회개하지 않아 이 지옥에 왔단다 입술로 짓는 죄는 거짓말뿐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담을 수 없는 욕과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에 반드시 오게 되느니라 이 죄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도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는 범죄들이니 반드시 회개하라고 전해주길 바란다 하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반드시 전할게요 입술로 짓는 죄를 짓지 말라고 혹시 이 죄를 입술로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남이 괴롭힐 때 특히 남자애들이 괴롭혔을 때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커서는 저 따위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서 판단도 하고 제가 지었던 죄들을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시기 질투로 인해 괴롭히던 제 딸을 괴롭히던 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괘씸해서 제가 그 딸아이의 선배를 막 저주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또한 그 지옥을 보면서 주님 제가 저의 죄를 그 아이의 죄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저의 부지를 용서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자세히 보라고 하시는 곳이 있어서 보았더니 미워할 때 심장을 박이가 파가고 있는 거였어요 눈으로 범죄했을 때는 눈을 빼고 혀로 죄를 지었을 때는 혀를 빼더니 저한테는 그렇게만 처음에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단순히 이렇게 무슨 죄로 지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였고요 그것만 형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약한 영역의 고통을 다 당하고 있었어요 이 지옥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너무 무섭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사랑하는 딸아 내가 우리 딸의 여린 마음을 잘 알기에 수많은 지옥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여줄 것이란다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 입신에서 많은 지옥들을 보여주셨습니다